안녕하세요. 목독 미키박쌤입니다. 40번 시작하겠습니다. A young child. 어린아이는 may be puzzled. Puzzle. 당황하게 하다. Be puzzled. 당황하다. May be puzzled. 당황할 수도 있다. 다시요. 어린아이는 당황할 수도 있다. 뭐 할 때? asked. ask를 봅니다. ask 뒤에 to가 오게 되면 보통 ask라고 이렇게 pp로 옵니다. ask가 원래 묻다 요청하다. 그런데 뒤에 to가 보이면 요청하다. ask니까 요청받는 수동의 상황이죠. 요거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asking 안됩니다. 그러면 when asked. 요청받았을 때 to distinguish. 구분하라고. 얘가 구분하다죠. 그래서 구분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뭐 사이에? 자, between 뭐 사이에죠? the directions. 방향들 사이에. of right and left.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 사이에. 구분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아이는. 자, 어린아이는 당황할 수도 있다. 음. 다시 한 번요. 어린아이는 당황할지도 모른다. 뭐 할 때? 요청받을 때. 구분하라고. 방향들 사이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렇게. 되죠? 다음. 그러나 그 똑같은 아이. the same child. 그 똑같은 아이가 may have no difficulty. 일단 have 다음에 difficulty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in ing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거든요. 그런데 no니까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다죠. may가 붙었으니까. 자,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 determine. determine이 결정하다니까. 결정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도 모른다. 방향은. 무엇의 방향이냐면. up and down, 위, 아래, or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back and front이네요. 자, 뒤, up. 그죠? 앞, 뒤죠. 그죠?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아이가. 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방향을 구별하는 거는. 자,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똑같은 아이가. 위야, 아래야. 아니면 앞이야, 뒤야. 이런 거를 구분하라고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왜 그럴까요? 자,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다시 한번. 그러나. 그 똑같은 아이가.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하는 데. 방향들을. 위아래의. 아니면. 앞뒤의. 그죠? 다음. scientist proposed that. 과학자들은 propose. propos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뭐뭣? 을. 을이니까. 이 뜻은. 명사절 접속사 that. 그러면 접속사 뒤에는. 완전 문. 완전 문은 주어동사. 이렇게 가죠. 그러면. 자, 뭐뭐가 뭐뭐한다는. 거슬. 거슬. 그죠? 자, 다시요.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이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because. 왜냐하면. 아, because도. 여러분 눈여겨볼게요. 자,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역시 접속사 뒤에는. 완전 문. 완전 문은 주어동사. 그런데. 지금 부사절 접속사 뒤에. 웬 컴마가 나와요? 주어 자리에. 그죠? 쓸데없이. 컴마가 거기 나오면. 컴마 컴마. 괄호 날려버리고요. 자, 다시요. because가 부사절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자, 뒤에 주어동사. 주어는 only to. 동사는 head. 요고 별. 예. 어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because의 경우에도 because를 because of라고 장난칠 수도 있지만. head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because은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뭐가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죠? 자, 근데. although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만. 3 dimensions. 3차원을 경험하지만. only to. 오직 두 개. 오직 두 차원. 두 개의 차원. 많이. had. 가졌기 때문이다. a strong influence. 강한 영향력을 어디에? 우리의 진화에. 그렇죠.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자, 앞뒤. 그 다음에. 자, 왼쪽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위아래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렇게 3차원이죠. 그런데. 자, 오직 두 개의 차원만 우리의 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only to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위, 아래. 앞, 뒤. 그죠? 그거예요. 왼쪽 오른쪽은 없어요. 그거는 진화에 큰 영향을 안 미쳤기 때문에 우리한테 발달되지 않은 능력이라는 거죠. 자, 진화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음, 당연히 생존이죠. 생존해야 내가 진화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The vertical dimension. 그러니까 수직적인 차원. As defined. 몸으로서 정의된. Mobile gravity. 중력에 의해서 정의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인 모바일 스페셜, 모바일 이동의, 이동의 종에서는, the front-back dimension, front-back, 앞-뒤 차원, 그렇죠. 이동을 할 때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뭐 이런 얘기죠. As defined. 뭐뭐로 정의된. 무엇에 의해서? By the positioning. 아, 배치. 무엇의 배치? Of sensory and feeding mechanisms. 아, sensory. 감각의. And feeding. 먹이 메커니즘. 아,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요. 감각과 먹이 메커니즘의 배치라고요. 아, 자, 어때요? 앞에 뭐 시커먼 게 있어. 어. 아니면 뒤에서 뭔가 부드럽고 해서. 어. 이런 거 가능하죠. 그렇죠. 자, 당장 내가 내 앞에나 내 뒤에 뭐가 있으면 진짜 오, 후덜덜. 그죠? 자, feeding.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아니면 저 뒤에서. 자, 이제 내가 또 먹을 수 있는 걸 또 지나쳤어. 아, 뒤에서 뭐 냄새가 나. 오오오.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이런 배치입니다. 배치에 의해서 정의된 그런 건 앞뒤 차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이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3차원을 경험하지만, 오직 두 개만, 두 개 차원만 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우리의 진화에, 수직적인 차원, 뭐뭐로 정의된 중력에 의해서 정의된 것으로써의, 그리고, 이동의 종에게는 앞뒤 차원, 무엇에 의해 정의된? 배치에 의해서 정의된 것으로써의 앞뒤 차원. 무엇의 배치? 감각, 그리고 먹이 메커니즘의 배치에 의해서. 됐죠? 자, 잘했습니다. 다음. These. 이것들은 influence. 영향을 미칩니다. 자, 어디에? Our perception. 그렇죠. 우리의 인지,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됐죠? 무엇의? Vertical versus Horizontal. 아, 그러니까, 수직의 대수평의 인식이죠. 자, Far versus Close도 마찬가지죠. 먼, 대, 가까운. 그렇죠. 그리고, 또, the search, 어디, 탐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For dangers. Danger가 위험. 근데, S가 붙었으면은 셀 수 있는 명사라 소리거든요. 그러면, 위험 요소들. 아, 위험 요소들에 대한 탐색이죠. 그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From above. 위로부터의. 자, such as, 뭐와 같은 독수리. Or below. 아니면 아래의. 뭐와 같은 뱀과 같은. 됐죠? 이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자, 위, 아래. 그러면, 아니면 먼 거 가까운 거. 먼 거 가까운 거니까 앞뒤 이곳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것들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인식에. 무엇의. 수직의 대수평의. 먼, 대, 가까운. 그리고, 탐색에 영향을 미친다. 위험 요소들에 대한 탐색의. 위로부터의. 독수리와 같은 혹은 뱀과 아래의 뱀과 같은. 까지 되죠? 좋습니다. 잘했고요. 자, 다음이야. however, 그러나 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나. the left, right, access. left, right니까 왼쪽, 오른쪽 access는 축이에요. 축. 그죠? 왼쪽, 오른쪽 축은. is not as relevant. 아, relevant가 유의미한. 그런데 as 다음에 형용사가 왔죠. 이렇게 as 형용사 나왔을 때의 as는요. 그만큼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만큼 유의미한. 그런데 not이 붙었으니까. 그만큼 유의미하지는 않다. in nature. 자연에서는. 다시 한 번이요. 그러나. 왼쪽, 오른쪽 축은. 그만큼 유의미하지는 않다. 자연에서. a bear.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니,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 어쨌거나 왼쪽에 무슨 몬스터 나타났다. 그러면 저 무슨 큰 들짐승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안 위험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둘 다 위험하죠. 그죠? 자, 왼쪽은 이뻐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죠? 자, a bear. 나오네요. 곰은. is equally dangerous. 똑같이 위험합니다. from 뭐로부터? is left. 왼쪽으로부터? or the right side. 오른쪽으로부터. 그러나 not.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라는 얘기니까 위험하진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upside down. 자, 뒤집어져 있으면요. 하하하하하. 자, 그러니까 곰이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똑같이 위험하죠. 그죠? 왼쪽에서 달려들든 오른쪽에서 달려들든. 그런데 곰이 거꾸로 뒤집혀져서 매달려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뭐 덫에 걸려서 곰이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메롱하고서 그냥 가면 되죠. 그죠? 자, 다시 한 번요. 곰은 똑같이 위험하다. 그것의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부터.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 그것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면 되죠? 그렇습니다. 다음 인팩트 사실 부탁합니다. 어, 왼 뭐뭐 할 때 자, 왼 뒤에 이렇게 observ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요거 주목하세요.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분사구문은 원래 부사절 접속사를 빼고 주어가 같으면 빼고 ing나 pp를 붙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경우는 뜻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생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when observing 관찰할 때 그죠? 무엇을 어신 장면을 관찰할 때 containing 오, 중요하네요. 여러분 장면이라는 명사죠. 명사 뒤에 ing가 있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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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장면 뭐, 뭐 하는 장면 컨테인이 포함하다. 컨테인이 포함하는 장면 이렇게 하면 되죠. 뭘 포함해?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man-made objects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자, 물건들을 포함하는 장면을 관찰할 때예요. such as 뭐와 같은 자동차들이나 자, 길거리 표지판 과 같은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 여기가 we can 여기가 주어동사네요. 우리는 can only tell 그죠?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tell이 구별하다라는 tell이 있어요. 알다라는 tell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when left and right have been inverted 그죠? 언제 왼쪽과 오른쪽이 have been inverted 아, invert 하게 되면 바꾸다거든요. 근데 been이 보이죠? 이게 b동사죠. bpp는 뭐뭐해지다. 수동태 그러니까 바뀌다. have been pp는 바뀌어졌다. 그쵸? 자, 언제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다. if 만약 we observe 우리가 관찰한다면 those artificial items 그러한 자, 인공의 물건들 인공 물건들 인공 물들을 우리가 관찰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할게요. 사실 관찰할 때 장면을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장면을 관찰할 때 자동차들 혹은 길거리 표지판과 같은 우리는 그저 알 수 있을 뿐이다. 언제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뀌어져 있는지를 만약 우리가 관찰한다면 그러한 인공 물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40번의 내용 여기까지 한 번 확인해 보셨고요. 자, 핵심 보시겠습니다. 주제 제목 당연히 잘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장시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목동 미키방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